김경수 전 지사는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누구에게 복권일까라는 문제는 남았습니다. 광고철 특사 총 1219명입니다. 김경수 전 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안종범 전 수석, 국정농단 사건, 현기환 전 수석, 조윤선 전 장관, 원세훈 전 원장 등에게 사면 내지 복권이 됐습니다. 김경수 복권에 강하게 반대했었던 한동훈 대표. 결국 대통령이 당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 됐는데 뭐라고 이야기 박혔을까요? 한동훈 대표입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일당락이 됐지만 한동훈 당 대표뿐만 아니라 당의 4선, 3선 중진들도 사실은 대통령께서 김경수 전 지사에게 복권해서는 안 된다라는 반대의 뜻을 공개적으로, 거의 공개적으로 지금 밝힌 셈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더 이상 논쟁적으로 가지는 않겠으나 그래도 두구두구 당정 사이에는 무언가 좀 잊혀질 수 없는 이견이 남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요.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하지 않는 것이 그게 국민 눈 높이, 특히 지지층의 눈 높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그 생각이 과연 틀린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이나 복권은 대통령의 초헌법적인, 그야말로 헌법적인 권한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대통령이 결심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뭐라고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결심하기 전까지는 이러이러한 의견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결정을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갖다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결정을 내렸으면 거기서 끝이지 아무리 여당 대표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왈과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야당에서는 김경수 지사의 복권을 환영하고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한다, 다른 역할 기대한다, 더 큰 역할 기대한다, 역할 기대하고 응원, 정치 대폭 그만둬야 된다, 민주당 대권 후보는 많을수록 좋다 등에 환영하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향후 민주당의 대권 구도에 일정 정도의 이재명 대표 말고 다른 축에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박수영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분간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김경수 지사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당내에 움직일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당분간은 불가능해 보여요. 이번 전당대회의 특징은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라고 불리는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 OK,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 OK, 대통령 OK. 이게 지금 당원들의 마음, 이 결정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가 당선되고 이제 국민들 속으로 가기 위해서 외연을 확장하고 넓여가는 그런 어떤 민심을 얻는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민심을 얻는 성과를 낸다면 결과적으로는 당원들이 이러한 어떤 일관된 결심이 흩어질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김경수 지사가 당분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이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재미있는 지점이 있는데 조금 아까 우리가 다뤘던 한동훈 대표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자주 사사건건 다른 의견들을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거든요.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당 대표 자리매김을 확실히 하고 대통령 후보로서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지지율이 20%대에 머물러 있는 대통령과 일부러는 아니지만 사안사안으로 국민에게 요구받는 답변이 다를 거예요. 지금 이 문제도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건의하고 싶은 것은 대통령과 영수회담만 우리가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와의 당, 대표의 회담 이런 것들을 해서 어떤 이중적 구조의 상대의 파트너를 이재명 대표는 그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어떤 갈등이 사안사안에 따라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에 노정이 돼 있는 건 당연한 것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틈을 파고들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에 대한 이런 갈등이 봉합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앞으로 이러한 갈등이 굉장히 많이 노정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